유리건소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참 끝나면 사라지는 극감범 신기루해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'm a Miss Korea 상상에서 제가 눈꼬리 누구나 한 번에 반할 일이야 Because I'm a Miss Korea 리아! 성공! 양현경, 리아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세 번째 대결 아이비 레이디스코드 대 이충주 홍지민 이번 예선 저도 기대됩니다 먼저 아이비랑 레이디스코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목이 아이댄스요 노래가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너를 잊으려고 너를 지우려고 너를 지우려고 희망에 빠져서 비심듯이 춤을 추면 잠시라도 너를 잊을 수가 있어서 너를 잊을 수가 있어서 너를 잊지 좋다 지난번에 피처링을 원더거스 유빈씨가 해주셨어요 혹시 유빈양 말고 내 노래 누가 랩을 해줬다 하는 선배나 후배가 있어요? 저 사실 유빈양이 한 주밖에 같이 활동을 못해서요 래퍼를 계속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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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조세호 어때요? 조세호 얼굴이 안 맞아요? 네? 얼굴이 안 맞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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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부쩍 짜증을 내네? 생각보다 옷이 많이 타이트해서 그랬습니다 조세호씨 목 어디 있어요? 네? 조세호씨 목 어디에요? 목? 예 가만히 있어 왜 갑자기 왜 조세호 짜증게 그 웃긴데 목은 집에다 두고 갔습니다 그러면 조세호 안된다면 어떤 분? 저는 사실 소지섭씨 좀 섭외 좀 하고 싶어요 랩을 하시더라고요 소지섭씨가 아이비씨 정도면 할만한데 분명히 기사가 나요 기사가 나고 소지섭씨 귀에 분명히 들어가죠 소지섭씨 꼭 만나고 싶습니다 뭐 만나고 싶은 거야? 뭐 랩을 부탁하는 거야? 어쨌든 여기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좋은 무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비는 한 팀이 돼서 우리 레이디스쿠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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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디스쿠드입니다 지난번에는 소정과 리세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은 은비가 나왔어요 네 은비언니와 함께 은비 언니요? 네 어머 동환이구나 몇 살? 저 스물 두 살입니다 아 근데 언니야? 네 그럼 아이비씨가 거의 조카뻘이랑 그렇게 아까 춤추고 놀았던 거예요? 네 열 살 차입니다 오늘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브로드웨이 42번가로 뭉쳤습니다 홍지민 이충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지민씨가 진짜로 지금 감기로 투병 중이세요 지금 아주 심한 감기로 아주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잘하겠습니다 홍보할 건 홍보해야 되니까 네 어떤 뮤지컬이에요? 저희 브로드웨이 42번가는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오감이 만족할 만한 뮤지컬 교과서적인 작품이고요 관객 만족도 100% 제가 장담합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로 빨리 보러세요 매진 임박이에요 이충주군 소개 좀 해주세요 잘생겼네 네 뮤지컬 배우 이충주이고요 현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남자 주인공 빌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이 목소리 좋다 자 여러분 먼저 아이비랑 레이디 스패드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아이비가 태촌 처음 나왔어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? 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황미경 일부의 경고 황미경씨 안녕하십니까 잘 찾으셨습니까 보고싶네요 고맙게